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1유 위험물부터 제6유 위험물까지 이제 볼 차례죠 자 여기도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예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아신 뒤에 이제 약간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을 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필기 합격했으니까 나 다 기억나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한 이제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할 텐데 자 이것보다도 자 이쪽 파트에서 문제 출제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전부 다 반응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문제 나오는 형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태가 그냥 반응식을 쓰시오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분자량은 얼마고 분자량은 얼마고 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자 이 물질의 결론은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이 물질은 무엇인지 근데 보통 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보다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어떤 물질 반응식을 쓴 다음에 반응식 쓰고 계산 문제 PV는 자 이제 n분의 wrt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앞쪽에서 본 일반화학에서 본 그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조합해서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반응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반응식으로 시작해서 자 반응식으로 끝납니다 이거를 이제 다 암기하지 않고선 숙지하지 않고서 두 번째 파트를 이제 이해했다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반응식이 약 30% 이상 나옵니다 자 회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으면 진짜 한 40%까지 나오는 경우 있고 자 20문제 중에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 6문제에서 못해도 8문제 정도는 반응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면 반응식을 이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상당하죠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 60점 중에 60점이면 12문제거든요 거의 절반은 됩니다 무조건 일단 그래서 반응식은 안 한다 반응식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보고 당연히 이제 지정수량과 위험등급 분명히 이런 것도 보겠지만 반응식 위주로 이제 수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필기와 실기와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인류 위험물을 보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의 특성 자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실기에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이 나왔었죠 자 산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가 뭐냐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구멍 뚫어놓고 물어보거든요 들어갈 말을 자 고체입니다 어 그래 고체 일단 괄호 빼고 볼게요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그리고 충격에 대한 민감성 자 그러면 이제 괄호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충격에 대한 어떤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제 어디서 소방청에서 자 이제 고시로 올려놓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국가 위험물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이 소방청에서 이제 위험물 성상 판정 시험 분야 이런 데서 실험을 하거든요 어떤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물인지 아닌지 소방청에서 정해놓은 실험이 있습니다 일정 표준 실험이 있어야겠죠 이 실험에서 위험하다 이제 인류 위험물 조건에 해당하는 자 어떤 그 값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인류 위험물로 보고 자 조건 미달이네 그러면 위험물로는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시험에서 이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나옵니다 어쨌든 시험 조건은 1기압 20도씨입니다 이걸 우리가 1기압 표준 상태는 아닙니다 1기압 상온이라고 해요 상온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액체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이다 그럼 액체겠죠 아니면 20도씨 초가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 또는 1기압 20도씨에서 기체인 것은 자 외 것이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인 것은 빼고 나머지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체가 이제 되는 조건까지 주어진 거고 이 조건에 들어가는 온도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온도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고체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고체야 근데 그냥 그 기준이 뭔데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정해준 겁니다 상온에서 고체여야지 1위염물 산화성 고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온에서 액체다 그게 조건이 뭐다 20도씨에서 액체다 그런 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이제 고체로 안 본다는 거죠 만약에 고체를 온도를 올리면 액체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온도 넘어가는 거에서 액체고 뭐 2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라고 이제 하면 아 그럼 우리는 고체로 보겠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환경 조건이나 그 물질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 여기서는 액체인데 왜 산화성 고체로 들어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온도에 대한 기준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 경우 그럼 액상을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안찌름 30mm 높이 120mm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에 이 정도 되는 이러한 시험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효를 얼마까지 이거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있을 때 이 규격까지 나옵니다 55mm까지 채운 다음에 해당 시험관을 수평으로 눕힙니다 이렇게 자 해서 30mm를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으면 우리가 액체라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자 너무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아니 천천히 움직이는 건 아니죠 3cm를 이동하는 데 90초 이내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자 액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도에 따라서 물처럼 바로 흘러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 이러한 뭐 구리스나 본드처럼 찐득찐득한 물질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본드가 고체예요? 액체예요? 고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손으로 세게 누르면 찐득찐득하게 붙죠 자 그래서 이 부피는 일정할지 몰라도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너무 안 흐르면 그냥 우리는 고체로 보겠다 그 이야기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고체 그리고 이제 탄화력 충격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1기압 20도씨 20초가 40이야 기체는 1기압 20도씨에서 그리고 이거는 필수암기 다음 여기 나와있는 자 55까지 움직이는데 30mm를 90초 이내 이거는 그 다음 차선으로 암기화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5점짜리 문제에 주어진 다음에 구멍 뚫어서 문제에 출제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들 이제 많이 아시죠?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염소산 염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소가 하나 없다 아염소산 많다 과염소산 그래서 그 염류들이 인류 위염물에 들어갑니다 플러스 무기과산화물 위염등급은 1등급의 지정수량은 50kg이 됩니다 자 부질 아이오딘산 염류를 우리가 요도산 염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부질 아 자 그래서 이제 부아질 브라질이라고 암기해서 좀 편하겠죠 부아질 그래서 이제 등급 2등급에 300kg 우리가 이제 과만간산 중크롬산 과중 딱 봐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등급은 3등급 지정수량은 1000kg이 됩니다 자 가끔씩 여기 있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대통령 명의 정하는 물질이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차아염소산 염류 아에서 산소가 하나 더 없다 그럼 CLO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갔다 차아염소산 염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1등급에 50kg 그래서 염소산 들어간 것들은 자 뭐가 된다 다 1등급에 50kg이 됩니다 그 외에 자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 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이게 지정수량이 300kg인 거 이것도 그냥 봐주셔야겠지만 단지 그냥 얘가 뭐다 인류 위험물에 있다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과아이오딘산 염류 과아이오딘산 아질산 염류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암기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질은 전부 다 아시죠 대부분 다 그냥 색깔이 없거나 백색입니다 그리고 자 분말 아니면 결정상태겠죠 고체이기 때문에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산화성 물질입니다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 물질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안정된 형태의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이러한 요인 가열이나 충격, 마찰, 사격으로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응식 할 때도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인류 위험물은 쪼개져서 산소를 내요 자 이 내용이 전부 다 뭔가요 한마디로 가연물과 접촉하지 마라 인류 육류 속으면 산화성이 더 증대가 된다 그 이야기죠 유기물 가연물입니다 혼합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저장 취급 어떻게 해요 이거 피하고 특히나 이류 아니면 사류 오류 위험물과 피하고 자 조회성 물질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물질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분 피해야겠죠 자 그리고 4번 중요합니다 무기의 과산화물 물과 접촉해서 산소 나오는 거 알죠 당연히 물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냉각 소화를 하지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 닿으면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빠른 모래라던가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나 탄산수소 염류분말 소화 약재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반응식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뒤에 가서 물질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염소산 염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염소산을 HClO3라고 합니다 자 염류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염소산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염소산 염류라고 하면 여기 어떤 금속이라던가 염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H자리 대신에 다른 나트륨이라던가 아니면 칼륨이라던가 아니면 암모늄이온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를 염소산 염류라고 해요 자 이게 기본 기본 형태이고 자 아염소산 염류다 우리가 기아할 때 자동차 할 때 기아 말고 좀 이제 굶주리다 할 때 그 기아 있죠 그 아가 하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뭐가 없어요 산소소소가 하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ClO2 한마디로 이제 HClO2로 우리가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대신 여기에 또 나트륨 칼륨이 들어오면 아염소산 염류라고 하거든요 이거 대신에 만약에 이제 K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 없으면 아 자 그리고 ClO4 H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죠 과하게 들어갔다 과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육류 위험물이죠 여기다가 염류를 붙인다 그럼 인류 위험물이 되고 H 대신에 나트륨이나 자 K NH4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의 화학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전부 다 잘 방출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물질 자체는 그렇게 안정한 물질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분해를 한다? 이 물질을 갖고 있는 산소를 전부 다 떼어버리려고 해요 자 이제 아염소산 칼륨부터 보겠습니다 자 ClO2 이걸 우리가 아염소산이라고 했었죠 여기 H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칼륨이 들어온 거예요 아염소산 칼륨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분자량 같은 경우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K의 원자량이 39, Cl이 35.5, 산소가 16 아닙니까 다 더하면 106.5 나와요 그리고 인류 위험물 자체가 K랑 Na, Cl, O, 질소, N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자량 따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 물질 같은 경우에 이산화 염소의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자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염화수소와 반응해가지고 ClO2가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 있는 KCl과 O2 O2가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랑 각각 붙는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반응의식의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 변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 다 그런 게 아니라 1류가 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나머지 이제 2류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 6류까지는 보통 이런 변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반응의식의 원리를 설명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염소산 나트륨 자 분해 온도만 한번 볼게요 그냥 자 보통 아주 순수한 상태일 경우에는 350도씨의 분해 온도를 갖고 있지만 약간의 수분을 함유했다? 그럴 경우에는 분해 온도가 확 낮아져요 그래서 똑같이 어차피 칼륨 대신에 나트륨 넣어버리면 반응의식이 똑같거든요 칼륨 나트륨 빼고는 나머지 동일합니다 자 반응식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칼륨과 나트륨은 반응식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하나로만 보면 되죠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염소산 염류 방금 설명했었죠 ClO3H가 염소산인데 여기에 염류이기 때문에 칼륨이나 나트륨 들어간 겁니다 분자량을 잘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특히나 계산 문제로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응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분자량 남기할 필요 없죠 어차피 저거 다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과 반응하면 이산화 염소에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반응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또 분해가 돼가지고 H랑 만나서 H2O2 Cl랑 만나서 자 ClO2를 만들어내요 자 이거 한번 반응식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상과 반응을 해도 염소산과 반응을 해도 황상과 반응을 해도 뭐가 나온다? ClO2가 나온다라는 점만 한번 보고 이거 볼게요 자 한마디로 KClO3가 자 분해가 됩니다 뭐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KCl과 O3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KCl이 나오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소는 O2입니다 O2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KCl은 맞으니까 그대로 두고 산소가 안 맞죠 왼쪽에는 산소가 3개 오른쪽에는 2개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개수를 맞춰줄 수 있어요 여기를 2배로 해주고 여기를 3배 해주면 되죠 2, 3, 6 3, 2, 6 그럼 KCl 여기 2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2개로 해주면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KClO3 KClO2만 쓰면 틀려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KClO3 이거 쪼개진 다음에 KCl과 자 O2 3개인데 2개 그러면 1.5 쓰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원래 반응식의 이제 기본 원칙 중에 하나 반응식은 정수가 기본입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할 때는 정수가 기본입니다 자 1.5에 O2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산소가 O2가 분자고 이게 기본 형태인데 1은 되는데 자 0.5만 반응한다 그러면 O2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O2가 쪼개져서 반응합니까 자 한 분자는 O2로 반응하고 한 분자는 O2에서 난 쪼개서 반응해야지 이게는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반응식은 정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MNO2는 총매로 쓰입니다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할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화살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총매는 쓰라고 할 때만 쓰고 자 굳이 언급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기체를 나타내는 표시라서 화살피로 하거든요 이것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염소산 나트륨 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 구분할게 자 염소산 칼륨은 냉수 알코올이 녹지 않고 염소산 나트륨은 녹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만 해주시고 반응식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나트륨 대신에 칼륨 수분 똑같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출제가 되었죠 근데 안 봐도 된다 왜 안 봐도 돼요 앞에 나왔던 거 이대로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칼륨 대신 나트륨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잘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리 똑같기 때문에 한 번씩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과염소산 염료 CLO4에 뭐가 들어간거죠 CLO4에 H 들어간거죠 과염소산 칼륨 한번 보겠습니다 KCLO4 분자량 잘 나와요 이것도 이것도 계산식으로 문제 주어질 때 반응식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K39 K39 CL35.5 5포 있으면 64입니다 다 더하면 138.5 나와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분자량이 138.5이고 분해 온도가 자 400도씨인 자 그 물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물이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산소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질이 과염소산 칼륨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반응식 되게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KCLO4 자 인류 위험물이죠 인류 위험물은 분해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 산소 나와요 인류 위험물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러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KCL과 뭘로 O2로 분리가 되어야겠죠 자 왼쪽에 O4입니다 오른쪽에 O2에요 개수 맞아야 되죠 산소가 여기 4개인데 여기 2개입니다 여기다가 E 붙여줘야지 이 2 4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반응식이 나오는 겁니다 출제가 어느 정도 많이 됐었죠 그래서 자 이거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쉬워갖고 이거를 암기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죠 자 이거 틀리는 사람 없어요 역시나 기체 표시 굳이 안 써줘도 돼요 아직까지 기체 표시를 하시오 라고 나왔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지만 저는 굳이 그냥 안 쓰거든요 자 뭐냐면 어차피 O2가 산소인거 다 아는데 기체인거 다 아는데 자 그래서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역시나 물, 알코올, 에터인은 녹지 않는다 특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염소산, 칼륨, 나트륨 자 여긴 염소산, 칼륨, 나트륨이었죠 자 염소산, 칼륨 칼륨은 녹지 않고 나트륨은 녹고 과도 어떻게 돼요 과, 칼 녹지 않고 과, 나는 녹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녹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잖아요 나노나노나노나노나녹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죠 반응식 똑같아요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분자량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 Na 분자량이 얼마에요 Na23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면 안됩니다 자 과, 염소산, 암모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반응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역시나 분자량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N이 얼마입니까 N의 원자량은 14에요 소소 1인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면 이거 나올겁니다 자 에텔에는 녹지 않고 나머지 거에는 녹아요 폭약이나 성량의 원료로 쓰인다 자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도 사실 질산, 암모늄의 반응식이 더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 염소산, 암모늄입니다 암모늄은 NH4 자 산소가 과하게 있어요 과, 염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NH4, CL이 한 번에 붙어요 그래서 염화, 암모늄과 똑같이 이렇게 산소가 나오는데 두 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더 올라가서 분해가 될 경우에는 자 뭐가 쪼개지는 거냐면 자 이게 한마디로 원래 이제 이게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면서 여기서 물이 하나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질소 빠져버리고 자 CL이 빠져버립니다 CL이 빠져버리고 자 물이 이제 수증기로 나오긴 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출제는 안됐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NH4, CL54인데 이게 두 개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N이 기체로 빠져버립니다 CL도 나도 그냥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로 빠질래 라고 해서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뭐죠 H4개랑 O4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온도가 올라가서 빠지는데 H2로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두 개 나오겠죠 그럼 H는 다 쓰고 O가 4개 중에서 두 개밖에 안 썼죠 그래서 O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남는데 개수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N이 하나 CL이 하나 여기 두 개 나왔잖아요 여기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해줬으니까 N2 맞고 CL2 맞고 물이랑 산소도 두 배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한데 여러분들 한 번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반응식 지금 처음 첫 시간 들으시고 어 이거는 왜 넘어가고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좀 그래요 이유가 좀 그렇고 뒤로 넘어갈수록 반응식 전부 다 원래 뒤로 맞아떨어지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